1. 워킹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려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빛을 발하는 운동이므로 쉬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걷도록 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의 연령별 운동 강도를 살펴보면 20-30대 성인의 운동량을 100%로 했을 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약 60-80%의 강도로 청소년은 90-100%의 강도로 하고 30-40대의 경우 약 90% 정도 60대 이후는 60-70% 임산부의 경우 약 50% 정도로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약 50%